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최근 들어서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가는 지수 흐름과 빠른 테마주들의 순환으로 인해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제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제가 원래도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테마주들의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요.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도와주시죠.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실 것도 같아요.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실 건데 큰 틀에서 우선은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 큰 틀에서 보건데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는 이슈들이 있죠. 우선은 홍해 중동 이슈인데 테러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지금 보면 홍해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왜요? 당연히 배송, 운송금, 운송비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인플레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당장 더 크게 이슈화가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와 헤일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트럼프의 입김이 점점 더 세집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쯤에 결과가 나왔죠.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또 앞승을 거두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헤일리는 포기를 하지 않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선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쪽으로의 기후는 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 IRA 법안에 대해서 폐기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제주들이 지난주, 이번주 맥을 못 추는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난주 굉장히 위험했었던 자리가 뭐였냐면 60만 원 이탈 자리가 나름의 쓰리 바닥 자리였어요. 그런데 깨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50만 원 선 자리가 작년 5월에 급등 나왔다 빠졌던 이 포인트 자리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드리죠. 여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50만 원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또다시 굉장히 위험해져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보면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소유를 받고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실적 영향이 큽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실적 흐름이 잡은 게 안 좋았었던 거 하고 2차 전지 주둘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죠. 전 세계 글로벌 2차 전지 생산국 중에 대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1분기도 이어진다는 거죠.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 시작 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반도체 AI 쪽이잖아요. 내일 장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4분기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흑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최근에 보면 후공정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작은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좀 합니다.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차트 보시면 나와주고 있고요. 나름 안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돌아가면서 계속 급등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나? 이렇게 안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거예요.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의 시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의 시총, 특히 대형주 중에서 에코프로 라인들 시총이 10조, 20조 규모예요. 그런데 SFA 반도체나 안 움직이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의 시총은요. 1조, 2조 규모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의 일부만 덜어내서 아주 조금만, 한 5%만 덜어내서 이쪽으로 물량이 흡수돼서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오면 이런 급등 모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최근에 리노업 등등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에서 다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총 부분에서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는 트럼프의 입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요. 설마 설마 IRA 법안을 벌써부터 폐기하겠다고 들고 나오진 않겠지만 경선이 이제 시작돼서 3월까지 있거든요. 3월 중반까지 있는데 헬리우보가 디센티스처럼 빨리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포기할게. 가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이후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계속 괴롭힐 건데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일 발표가 있을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조금 이슈거리를 찾고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엔비디아가 600달을 넘어가는 그림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새 6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을 겁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등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지수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또 2차 전지 종목들은 왜 이렇게 일들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장 이야기 이렇게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톱방이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방송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2-3153-1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잠깐만요. 네. 아, 68,300원이요. 네, 68,3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요. 네, 매수가 6만 8,300원의 비중 46%인데 현대백화점 오늘 전 종가로는 4만 6,950원입니다. 매수가 6만 원대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 46%면 비중도 사실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쯤 사셨을까요? 네, 지금 2년 넘었고요.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 여름경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네요,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좀 높은, 저기, 뭐야, 높았었고요. 지금 이제 물 타가지고 지금 조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이쪽 백화점도 그렇지만 유통 관련해서 특별하게 시장에 지금 이슈화를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백화점 쪽은 면세점보다 좀 낫다고는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해서 막 좋아지거나 해서 막 시장에 주목을 받을 만한 게 사실 굉장히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목이라는 게 움직이려면은 뭔가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실적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바닥은 좀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반등이 쉽지만은 않아요. 한동안은. 자, 그래서 지금 상황상 말씀드려보자면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이게 오른 적이 없는 종목이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추세상 보더라도 차트상으로도 지금 다 깨고 내려가서요. 아직 바닥이 안 잡혔어요. 아, 그래요? 바닥이 안 잡혔다는 것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선 현재로서는 이런 그림이에요. 혹시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영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보면은 내렸다가 올라갔다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이런 식인데 바닥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으로 빠지는 모양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중간중간 보면은 바닥은 잡히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작년 5월부터 7월, 8월인가 이때 처음 이런 그림들. 이때 우리가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차트를 크게 펼쳐볼게요. 추세상으로는 바닥은 그래도 많이 다진 것 같긴 한데 쉽게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이거 보셔야 됩니다. 3분기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3월에 그 시즌은 지나야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실적 불안감 때문에 계속 조금 하향 추세로 갈 거고요.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보건데요. 기관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굴레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3월 넘어서 3월 말 4월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월부터 해서 1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1분기 실적 자체가 불안하다 싶으면 이거 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추메하기는 좀 또 그러네요. 추메하시면 안 되고요. 추메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감사 보고서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거 기관 매수 아니면 안 올라가요. 필요한데 기관들은 1분기 실적을 체크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 실적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보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4월 중반 넘어가야 기관들이 그제서야 들어올까 말까. 그래서 지금은 답 없어요. 그러면 손실을 하려면 어느 선에서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뭘 노려야 되냐면 전체 추세는 하향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그림들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당장은. 최소한 4월 넘어가야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7월, 8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우리 순환이 판단 잘 하셔가지고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나중이라도 답답하시면 다시 상담 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씩 상승을 줄 때 그 타이밍을 좀 노려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매숫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숫가 8,900원의 비중은 50%인데 제주은행이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았죠. 9천 원대 종가 형성했는데 금융주들이 배당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좀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50% 비중이세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무슨 영화 배우 같으세요, 목소리가? 아이고, 이게 저 감기 약할 건데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톤이랑 그래가지고 말씀드렸고. 자, 이거 언제 사셨어요? 11월달에 샀어요. 11월 11경이에요, 11일인가. 11일, 11경이나 언제까지 좀 샀어요. 오케이, 오케이. 딱 그 날이구나. 사셨는데 이게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실 자리네요, 이제. 네,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자, 우선은 오늘 잠깐 볼게요. 분봉상이든 간에 11시 한 45분경부터 해서 급등 나오면서 안 꺾였거든요. 추위적으로 안 꺾인 모습이고요. 뭐 제가 제주은행은 오늘 안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슈 혹시 있었나요? 특정한 이슈가 없고요. 저 한동훈 씨 뭐 지지한다거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나이 많아요. 80이 넘어가지고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테마주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한동훈 관련주인 거 모르겠어요, 저도. 테마주라고 나왔어요, 조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정책 테마주 이슈는 뭐든 간에 주가 흐름만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네, 자, 근데 제가 추위상으로 보건데 분봉상도 그렇지만은 한 번 더 갈 그림이긴 해요. 한 번 더. 네, 그래요. 내일 혹여나 이게 주가가 좀 더 튀게 되면은 네. 시가도 아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단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가면 만 원대 이상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 원, 네. 네, 근데 사실 큰 욕심내지 마시고 네, 한 만 원 근처의 움직임이나 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 그 근처라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 저 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한 연 3월 달에 돈을 써야 돼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연 3월 달까지 가면 안 될까 싶은데 여쭤보려고요. 근데 이게요.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이거 제주은행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은행, 제주은행이 무슨 특별한 종목의 매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은행주로서, 테마성 종목으로서 누가 손을 대서 올라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게 2만 3천 원까지, 2만 한 넘게 갔어요. 네, 그렇게 가긴 했는데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왜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냐면 네. 현재 매물벽이 가장 두꺼워.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주주층이 쌓여 있는 곳이 만 원 부근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작년 1월부터 해서 수급 상황이나 매물벽을 보면 만 원, 9천 원부터 해서 만 천 원까지 꽉 차 있어요. 만 천 원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만 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던지려고 혈안돼 있어요. 특히나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물려 계신 선생님처럼 단가가 그때 맞춰서 또 선생님은 단가가 그때보다 좀 싸세요. 쌓았으면 낮은 가격인데 만 원대 위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무조건 만 원 넘어가면 정리하려고 한다고요? 네. 제가 사고 3원 내놔버렸어요. 네. 근데 선생님보다 이전 날짜에 10월 말 때 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은 올라가면 바로 패드기 쳐요. 싸게 샀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죠. 선생님보다 비쌉니다. 비싸요? 네. 만 원대 이상 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주가가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 원 전후로 해서는 그냥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우려되면 많이 아시니까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선생님이 하셔야겠지만 제 의견은 이러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상황 보시고 만 원대에서는 그냥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미치지 않으면 좋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 원 부분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너무 큰 욕심내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선연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로지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연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은 5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에어 종가부터 살펴볼 텐데 13,400원이거든요.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 아직은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런데 비중이 50%세요. 이 종을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 버티실까입니다. 실적은 어마어무시하게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작년도 좋고요. 올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LCC 비롯해서 항공주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좋단 말이에요. 제주항공도 차트 보면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거의 끝자락부터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걱정할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TA항공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종목이라 목표가만 정해드리면 돼요. 매수가는 14,000원이신데요. 이제 고생 다 하셨고 기다리신 만큼 보람은 있으실 거예요.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잡아드릴게요. 16,000원까지는 기다리시면 거의 무조건 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거의 빠르게 올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거니까요. 버텨만 주시고 다만 그 이상은 노리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16,000원 위로부터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요. 치고받고 하는 스트레스성 매물들이 많을 겁니다.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아니면 나는 더 그냥 짧게 더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오려면 15,000원 체크하셔도 돼요. 한 4, 5개월, 한 6개월 가까이 고생하셨다가 조금이나마 수익 보고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전부터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14,000원 넘어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 줄 수 있는 15,000원, 16,000원, 1차, 2차 보시면 되고 조금 욕심내고 싶으시면 16,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 굉장히 크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됩니다. 이왕 받으셨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스트레스 확 날리는 가격대에 오시면, 16,000원 오시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로 다행인 건 16,000원 부근까지 상승 여력 열려있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하시다가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20%. 네,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20%이신데 오늘장 종가로는 3만 2,1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이태를 많이 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자, 이 정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네, 시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기 어떤 다른 남자분께서도 이거를 아마 상담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떨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가격이 좀 높으세요, 보면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주가가 한 현재가 한 3만 원 정도 초반대까지가 거의 저점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이탈하는 그림이 3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 아래로는 더 깨지는 그림이 나와요. 2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작년 실적에 있어서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고민이 많긴 한데 반등이 우선 쉽지가 않아요. 반등이. 지금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빠집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월부터 계속 하락을 주도했던 게 기관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 보던 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던 IT 관련 주들, 반도체 AI 특히나 실적 주들 매수를 들어가고 말지 이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전체 포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도체 쪽, 이쪽 라인 관련해서 업종 관련한 종목들의 포트가 좀 커진 상황이지 이 에너지 쪽이나 특히 롯데, 에너지, 머티르 이쪽은요. 약간 좀 버려지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좀 올해 많이 재편됐어요. 특히나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서 하이닉스 실적이 또 괜찮아진다면요. 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이거 못 파시잖아요. 그렇죠? 네. 놔두셔야 돼요. 답 없어요. 묶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기다려 볼까요? 우선 놔두셨다가 바닥이 확인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비중이 20%라 그 다음에 단가를 낮춰주시는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일 거예요. 왜 어렵냐면 짧은 시간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1년, 1년 반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줘야 얘가 그나마 매수가 가던 갈까 말까 해요. 그 바닥을 확인하고 물을 타야 되는데 물을 타기에는 타버리면 비중 자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또 현재 주식하시는데 현금을 투입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실 생각은 우선 접으시는 게 맞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고 나서 수익 낱만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계속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정리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만회하시려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어요. 사실 현재로서. 반등의 기미조차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힘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면 아마 단가적으로는 3만 원 이탈하거나 3만 원 현재 거의 바닥은 다 왔기 때문에 바닥 자리가 체크되는 그림이 있긴 할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3만 원 거의 극초반대 자리 그리고 현재가에서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자리 정도는 머무를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건 칼날같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땐 너무 느릴 거라 네. 매우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푹 그냥 놔둬놔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다른 종목 상담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다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추가 매수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 우선은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봐야겠죠.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해운. 대한해운 매숫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300원에 20%. 2300원 매숫가의 15% 비중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로가 2160원입니다. 7%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해운주들이 최근에 한 번씩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친환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대한해운 언제 사셨나요? 오늘 샀어요. 오늘? 네. 왜? 자. 근데 왜 사셨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그래. 아니 올라가서 샀는데 네. 이거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아. 자. 우선은 물류 관련, 해운주들, 흥아예원도 그렇고 급등했던 이유는 아시죠? 네. 몰라요? 네. 아. 어떻게 해요? 급등했던 이유도 모르고 사셨어요? 아니요. 오늘 응급했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자. 이건 아시죠? 홍해에서 지금 음? 방군들이 지나가는 배에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막 진압한다고 싸우고 있는 거 네. 아시죠? 네. 홍해. 시선생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큰일 나. 안 돼요. 이게 아니요. 오늘 응급을 사업하니까 잘 봐. 잘 봐요.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짧게나마 홍해가 지금 방군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나가는 대형 운임선들한테 컨테이너선을 비롯해서 뭐 유류선부터 지록해서 다 괴롭히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류 운임비가 올랐어요. 아. 운임비가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 해운주들 비롯해서 물류 운송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 흥아영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대적으로 다시 공격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이슈 자체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들어가신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것이에요. 안 좋아. 사실 개인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거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설거지한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얼마에나 팔아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내일이나 해서 모레나 반등 나오면 매수과 위로만 온다면 그냥 바로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매수과까지 오겠어요. 이거 이제 이거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주식 이 관련주들을 사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아셨죠? 네. 그런데 매수과까지 오겠어요. 모르죠. 그건 저도. 어떻게 알아. 아니 급등 테마주 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시세분출 끝난 다음에 꺾이는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전이라면 분석이라도 해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실적도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종목이니까 아직은 막 죽었다고 보기는 애매한데 사실 오늘부터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죽은 자식 느낌이야 사실.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혹시나 반등 나오면 그래도 매수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래도 매수 자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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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하면 올라온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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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빠르게 좀 종목을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을 주셨어요. 대한광통신 매수가가 3,999원에 비중이 40%인데 오늘 종가가 1,383원이거든요.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이에요. 40% 비중인식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대한광통신이랑 매수가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3분의 1이신데 잠시만요. 단가가 여기 굉장히 높으시네. 되게 오래되셨어요. 당장은 좀 이게 좀 그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실적 부분도 좀 우려가 있고요. 반등 나올 시너지 자체가 죄송한 말씀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나마 차트에서 바닥 확인하고 반등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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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빠지긴 했어요. 사실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런데 하나 우려는 뭐냐면 4분기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좀 지나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 현재로서는 더 빠지진 않을 건데 반등 나오기에는 약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2, 3개월? 그런데 이걸 여기 상황에서 물탓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종목은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종목 상황으로는 그렇고 공시 상황으로는 혹시라도 뭐가 있는지 제가 보긴 할 건데 작년 11월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는데요. 금액적으로 보자. 230억이네요. 230억을 투자했었네. 누가 들어갔지? 잠깐 볼게요. 누가 들어갔냐면 KB증권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합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증권사 통해서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확인됐다고 보고 대응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저거 보니까. 그런데 전환사채권자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려면 1년 뒤부터기 때문에 당장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전환사채 전환 공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물량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이거를 올라가는 거 만들어가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선 지금은 답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면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조만간 한 번의 급등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천천히 기다리시면 다시 2천 원대 이상은 나올 거긴 한데 당장은 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보유를 좀 하시고 파시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우선 버틴겨보자.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까지 한 번 보시고 기다리시고 우선은 대응하시면 그래도 한 2천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한 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손절도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 매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보유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래도 2천 원 중반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일단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 함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사이언스. 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5천 950원에 10% 4만 5천 95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신데 최근에 OCI와의 통합 갈등 빚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종가로는 3만 9천 9백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4만 5천 95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이종국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분쟁 소식 있는 거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날 사셨어요? 올라가는 날 사셨어요? 제가 사고 이제 제깐에는 좀 떨어졌다고 샀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1월 18일 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5일 전까지 다 쓸 때 샀거든요. 아 맞네요. 그럼 1월 18일이네요. 네. 근데 잠깐만 이 급등주를 5일 전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이틀 올라간 거를 3일 올라간 거를... 어머 어떡하냐 이거를... 제가 잘 못 생각했죠. 네 완전 오답 오답 오답. 그리고 TV에서 또 어떤 분이 살 때가 됐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날? 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서 그냥 볼기짝을 때려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참... 아니 왜 방송에서 그냥 자기 느낌대로 종목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가끔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데... 자 우선은 이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셨겠죠? 아 예예. 그렇죠. 내용은 잘 아실 건데. 종목 본연의 가치를 두고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자리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부터는 다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분쟁 이슈 비롯해서 좀 시끄럽긴 한데 이게 더 이상 이슈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주가를 보진 마시고 원래 생각하셨던 거 있죠? 기업의 실적이 원체 좋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 흐름 나오고 있고 저도 한미사이언스를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한 10월경인가 11월경인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드렸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하셨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가요. 그럼 지금 정도에서 조금 비중 늘리면 어때요? 아니요. 늘리지 마요? 우선 21선 깨졌잖아요 오늘. 그럼 심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은 안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추이정으로 볼 때도 추세상도 그렇지만 라인상으로 맞춰보더라도 한 3만 8천 원대는 한 번 볼 수 있어요. 3만 7천 원 정도까지. 그리고 횡보시키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원체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실적 발표일이 언제예요? 모르겠는데요. 했나요? 아직 안 했을 건데. 아직 안 했어요. 할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나오려나요? 이번 달 안으로 아마 할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이 한 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맞춰서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서 우선 지금은 매도는 아니고 홀딩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아마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분쟁 이슈보다는 중요한 점은 실적 이슈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까지 간당간당하긴 할 것 같아요. 좀 단기로 보건대.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가기는 솔직히 단기로 어려워요. 단기는 괜찮은데 아니다. 아니다. 말씀 잘못 드렸다. 매수가까지 단기로 갈 것 같은데 계속 꾸준하게 한 번 더 길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단기로 한 번 칠 때 실적 때문에 칠 수도 있거든요. 그 때 우선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 다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수가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그 이상 보지 마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미사이언스 상담 들어봤고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요. 네, 하나 마이크론 매수거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만 760원에 5%요. 네, 3만 760원에 5% 비중.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밀려났는데 그래도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은 또 강했거든요. 자, 하나 마이크론 5% 비중이시래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수는 뭐 한두 달 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 매수는 잘 하신 거예요. 종목 매수는 잘 하신 거고 다만 이거를 얼마나 먹고 나와야 되느냐인데 뭐 목표하시는 가격이 있으세요? 목표는 한 6% 정도. 6%? 6%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6%?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아, 오케이, 오케이. 개인의 스킬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6%라면 생각해보건대 한 3만 2,500원 가량인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올라옵니다. 근데 기다리시면 분명히 오는데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갈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작년 11월 8일에 3만 4,500원 자리인데 저는 조금 더 욕심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들이 덤비기 시작했단 말이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요, 지금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요. 국내 자금들의 수요 자체가, 수급 자체가 이쪽 반도체로 쏙쏙 빨려들어가요. 거기에 재밌는 게 있는데 시총이 재밌어요. 뭐냐면 시총이 하나 마이크로는 1조 3천억 정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 규모를 기관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주가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하시는 가격까지도 좋지만 그 이상도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을 하고요. 실족도 원체 튼튼하고 잘 갈 거라서 차분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이제 작년 실적 가지고 매출 추이, 이익 부분이 약간 저조할 수는 있지만 올해 기대감은 너무 커요. 그래서 쉽게 주가 안 빠질 거니까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과 나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의 실시간으로 시왕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른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오쌤을 주셨고요. 매수가 9,300원에 비중 15%인데 네오쌤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주가 급등 나갈 때 따라 들어가셔서 잘 수익 중이신데요. 지금 13,800원이에요. 주가 잘 들으시고 계신데 이거 자랑하시러 오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주가 아직 살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히 11선 보이긴 하는데 11선 급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데 11선 깼다가도 두 번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선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1선 이탈할 조짐이 좀 보인다. 지금부터 해서 다시 5일선이 깨진다 하면 매도세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려놔서 한두 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지 마시고 우선은 익절가 대응만 잘하세요. 그래서 익절가 잡아드리면 12,500원짜리 5일선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 자리만 체크하시고 수익 잘 실현하시고 더 가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5일선만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김선연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란 돗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바투면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발언 관찰하면서 증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고요. 현대백화점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반등 시에는 매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한 번 더 상승을 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